안녕하세요 올해 45회 신체 손해사정사를 합격한 29세 잉채규 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건축 전공을 했었고요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인스티비 통해가지고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현직 독립 손해사정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 쪽 일을 하다가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랑 상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어떻냐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인스티비에서 손해사정사 현감을 듣고 난 후에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셔서 인스티비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인스티비를 통해서 합격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도 모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뭔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인스티비 수강생도 제일 많고 수석 합격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합격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해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분들이랑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피드백 또한 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준비해주시는 자료 같은 것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던 자료고 실제로 시험대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활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내주시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고 약술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재산보험 시험을 준비하실 때 상당히 편하고 일단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체감상 낮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술도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 하시지만 무엇보다 사례문제, 사례문제에서 계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이나 배상책임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알기 쉽고 정리라든지 이런 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박세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서가 상당히 얇습니다 얇은 만큼 다독하거나 정독하기에 상당히 편하고 박세현 교수님이 주시는 약술 50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익하고 시험해 볼 때도 거의 사례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박세현 교수님이 주시는 사례문제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시험 준비하시고 합격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시험상황, 손해상황사 준비를 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게 있어서 그때 기본서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했고 제가 1차 합격은 2021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따로 인강은 듣지 않고 기존에 구매했던 기본서를 정독하고 인스티비에서 판매하는 한건으로 합격하는 기출문제 예상문제비 있습니다 그것만 푸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그냥 기본서를 정독했고요 솔직히 서브노트 같은 거는 그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를 다독했고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4편 보험을 뽑아서 그것만 좀 많이 읽었었고요 보험어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복이 보통 한 달 전 이쯤에 부터 해서 정독을 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그 오답노트를 좀 많이 보는 걸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년도 기출문제에서 또 나올 그런 확률이 높아서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격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의학이론과 최소한 재산보험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고 그 후에는 책임금지나 자동차 보험을 같은 날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월수금을 이제 뭐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을 공부했다면 화목토는 이제 책임금지나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주말에 학원에 갔다 와서 그 학원에서 배운 거를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그 시간이랑 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서를 정독을 했고요 왜냐하면 기본과정은 아니지만 심화과정이나 핵심 문제풀이 과정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수님들이 요약되거나 정리된 자료들을 주시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보고 추후에 있는 인스티비 커리큘럼에서 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다독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랑 인스티비에서 강의해주시는 그런 커리큘럼들 그대로 따라 했었고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문제씩 꼭 윤구목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볼 때 인스티비에서 연습용 시험지를 구매를 해서 맨날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했었고요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례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풀었습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풀다 보면 다행히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례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고요 계산 문제이다 보니까 많이 푼 만큼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했었고요 또 교수님께서 뭐 이런 부분에 새로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례는 한번 봐주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딱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판례라든지 그런 새로 바뀌는 법 같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가 상당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책 한 권을 그냥 다 정독을 했었고요 정독을 한 후에는 저녁 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주시는 사례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똑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전업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탑워치를 구매해서 50분은 공부를 하고 10분은 휴식 시간에 취하고 이런 루틴을 좀 지키는 데에 집중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스탑워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 하루의 목표는 최소 8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라는 그런 목표를 좀 지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전업이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집 근처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운동 같은 경우 병행을 해서 한 번쯤 이렇게 몸 자체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상당히 지금 시험 준비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긴장도 많이 되는 편이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청심환 같은 거를 먹어봤었는데 이게 청심환을 드실 때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한 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심환을 드시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졸리신 분들이 있고 긴장이 좀 완화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깐요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청심환 한 번 드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다면은 청심환 드시고 아니면은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쉬는 시간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을 사서 당이 떨어지지 않게 초콜릿을 먹었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수험 장소이다 보니까 솔직히 소화가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걸 그런 걸 준비해서 최대한 속이 거북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먼저 46개 신체 손해 상세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하시길 좀 기도 드리고요 좀 무엇보다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많은 자료들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아니면 학원에서 주시던 주던 그런 자료들만으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시기 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거를 가진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이 개정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그런 책임금대라든지 기타 과목에서 관련된 법이 바뀌거나 약간의 변경된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시험을 보니 그렇게 합격 점수가 또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합격 인터뷰를 하고 합격 수기 등을 남기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니까 합격을 빨리 하거나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얼마나 앉아서 쓰고 많이 보고 하는 등 그런 엉덩이 싸움이 합격에 좀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오랜 시간 동안 하셔야 되고 올해 11월부터 해서 한 6, 7개월 이상 하셔야 되겠지만 끈기를 가지시고 최대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신 후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고 같은 신체 손해 사정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